부산지법 형사 10 단독은 시내 한복판에서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수강을 선고했습니다. A씨는 지난해 7월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 일대에서 차를 대놓고 자위 행위를 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음란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.